뮤직비디오 감독 이사강, 39, 과 제국의 아이들 출신 케빈, 31, 이 열애설에 휩싸인 가운데, 이사강이 열애설을 부인했다. 일 이사강은 케빈과는 친한 싸이일 뿐, 열애설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. 고 전화통화에서 밝혔다고 연예매체이 보도했다. 두 사람은 과거 제국의 아이들 뮤직비디오 촬영 당시 감독과 가수로 만나 친분을 쌓았다는 설명이다. 앞서 이날 매체, T, V 리포트, 는 이사강과 케빈이 8살이라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, 2년 가까이 사랑을 키워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. 해당 매체는 취재 결과 이사강은 케빈의 가족과도 만나 식사자리를 갖는 등 스스럼 없이 지내며 애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. 한편 뮤직비디오 감독 이사강은 세인트마틴 미술대학 대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을 밟았고 런 연필름 스쿨에서 영화학을 전공해 다양한 가수들의 뮤직비디오 및 cf를 연출했다. 케빈은 지난 2010년 제국의 아이들 멤버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소속사 스타제국과 계약 완료 후 호주에 머물며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. 취재 결과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